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정체성이 망각되고 엉뚱하게 왜곡되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을 바로 알기 위해 이승만 학당은 3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12번 이승만과 대한민국 십사기 강좌를 엽니다. 매주 토요일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